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음정을 아예 잘못 파악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있더라고 이 무대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진짜 너무 듣고 싶어요 제가 이 곡을 너무 갖고 싶어서 열심히 했다고 아 진짜 울면 안 되는데 왜 눈물이 날까요? 오늘 이상해요 오늘 간절했던 것 같아요 일단 노래도 너무 마음에 들고 가사도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곡에 굉장히 애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야 맞아야 이런 거? 우와! 화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